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춥니다.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음 달부터 폐지해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. 시의 입원 조치로 6,9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빈곤층에게 시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매월 최대 26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